어제 보도해드렸듯이 KT 쪼개기 후원 사건이 구현모 KT 대표 등 핵심 실세와 부문장까지 총동원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문이 CR, 즉 국회 대외 로비 부서에서 주도했다는 겁니다. 유무선 통신사업 관련 입법 문제까지 깊숙이 관여했다는 건데,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인데요. 휴대전화 샅샅이 살펴보시면서 조유송, 황정환 기자 리포트 차례로 만나보시죠. 보이스피싱 전문가 전화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침부터 대출 안내 문자가 오고 대출 미끼 음성도 무작위로 뿌려집니다. 설마 내가 하는 새 매일매일 90명 가까이 그 놈 목소리에 낚입니다. 악성 앱에 걸리면 조직원들이 경찰, 검찰, 은행 직원까지 도맡다 보니 꼼짝없이 당합니다. 나이 드신 피해자뿐 아니라 2030 MZ 사대들까지 당하는 이유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중간에서 차단책 이런 것들이 혹시 생길 수 있으면... 하루 피해액만 20억 원 넘습니다. 이름, 채무현황, 거래은행, 대출액수까지 꿰뚫고 있는 그들의 정보력. 개인정보는 DB팀으로 불리는 1차 미끼 탐색 조직원들이 건 전화번호를 처음부터 모두 끊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경찰이 2019년부터 KT 등이 발송한 공식 문건입니다. 범죄에 이용된 모든 번호를 중지시켜달라는 문구가 또렷합니다. KT는 사실상 3년 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번호 차단 요청을 거절해온 셈입니다. 중소형 알뜰폰 통신사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경찰 요구에 응하자 한참 뒤늦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받아들였지만 낚시배는 이미 떠난 뒤입니다. KT 등 국내 통신사들의 소극적 대처로 보이스피싱 범죄만 고도화, 진흥화되면서 이른바 그놈들을 잡는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OBS 뉴스 조유성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대적 경찰 수사로 전체 건수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한 번 낚일 때마다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OBS가 단독 입수한 범행번호 반복 사용에 따른 피해 사례입니다. 작년 3월 11일 대구에 사는 A씨를 피싱해 7천만 원을 갈취한 특정 번호가 4월 20일까지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17차례나 악용돼 17명이 6억 5천만 원 가까운 거액을 빼앗겼습니다. 같은 해 1월 20일 발생한 핀번호 보이스피싱 역시 석 달간 같은 번호가 반복 사용된 건데 KT 등이 첫 피해 때 바로 중지시켰다면 추가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현재 KT를 통해 법인은 300개, 개인은 99개까지 회선, 즉 전화번호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 모두 범행에 쓰였다면 400여개 번호가 누군가의 휴대폰 속을 마구 휘저올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가족 3명이 천혜선을 받아 보이스피싱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주범 A씨와 남편 B씨 이름이 특정돼 번호 사용 중단 조치가 바로 이뤄졌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전화가 가지 않도록 그런 특정한 번호들, 이런 것을 디지털 차원에서 많이 막아줘야 되겠어요.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 OBS 뉴스 황정입니다.